지금 축제 기간이라고 해서 재밌지? 수정처럼 날개 너의 바리베 미소를 내게 보여줘 너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품처럼 생명의 바리베 미소를 내게 보여줘 너를 위한 내 마음이 영원할 수 있게 아휴, 얘는 왜 전화를 안 받아? 그냥 생명의 바리베 미소를 내게 보여줘 해결될다 나는 게시의 바람들 나의 바람들 나의 바람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